자 어제는 민주당 이재명 대표 김부겸 전 총리가 만났습니다 이 두 분의 해동 지켜보겠다고 한 이낙연 전 대표 실망스럽다 해오던 일을 계속하겠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결국 상당할 수 있다 이런 의지가 보인 것이다 해석이 나오는데 직접 질문을 좀 드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 스튜디오에 직접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이렇게 피부도 너무 좋아지신 것 같고 아닙니다 예전의 평가는 이렇게 좀 약간 죄송한 얘기지만 엄근진입니다 뭐 나쁜 것도 아닌데 죄송합니다 엄격 근업 진지 이런데 뭔가 좀 느낌이 달라졌다 이런 평가들이 많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느끼십니까 글쎄요 다들 그렇게 말하대요 왜 달라지게 된 겁니까 굳이 말한다면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대한민국이 허물어지고 있다는 위기감이 저를 달라지게 했다고 생각합니다 둘째는 그런데도 정치가 아무것도 해결하지 못한다는 절망감이 정치에 대한 절망감 그것이 저를 움직이게 했습니다 셋째는 정치를 꽤 오래 한 사람으로서 정치가 이 지경이 된 데 대한 책임감이 저를 움직이게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첫 번째 대한민국 얘기를 하셨는데 윤석열 정부 1년 반 정도 됐습니다 평가를 좀 해 줄 수 있을까요 지금 대한민국은 암흑기입니다 이대로 가면 윤석열 정부는 1987년 민주화 이후 최악의 정부로 기록될 것입니다 경제는 말할 것도 없고 정치 외교 어느 것 하나 불안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네 그렇다면 지금 그런 어떤 위기 암흑기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보는 겁니까 대통령이죠 대통령 자신이 너무도 경험과 준비가 부족한 상태로 국정을 맡게 됐고요 제가 공직자의 가족까지 얘기하는 건 극도로 참습니다만 대통령 부인의 여러 문제를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대통령 내외의 리스크가 매우 크다 그리고 그런 준비 부족 때문에 내각이나 대통령실의 진영이 많이 편중돼 있고 안심이 안 된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그중에 하나가 지금 쌍특권 부분이거든요 다음 주에 처리될 수도 있는 상황인데 이 특권법 특히 김건희 여사 특권법 이게 제2호구권이나 거부권 행사로 간다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파국이 빨리 오고요 수용한다면 파국이 천천히 오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파국의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아하 수용하면 천천히 오고 그럼 어차피 파국 오는 거네요 정권의 심장부를 겨누는 것이고 피할 수가 없을 것인데요 그래서 예전에 종말의 시작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느낌이 드는데 그걸 거부한다면 국민의 반발을 피하기가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거부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보시는 거고요 어차피 파국은 올 것이다 그렇게 예상을 하시는 거군요 국민의힘 질문을 좀 드려보면 그렇게 위기를 좀 수습하기 위해서 한동훈 비대위원장 온다는 얘기가 많습니다 또 이준석 전 대표 같은 경우는 아마 다음 주 정도는 탈당을 한다고 하고요 국민의힘 상황은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엉망이죠 엉망입니까 그리고 지금 정권적 위기에 처해 있기 때문에 살아남기 위해서 무슨 일이든 하겠죠 그런 카드의 하나로 한동훈 비대위원장 카드를 드러낸 것 같은데요 그러나 그분의 이제까지의 스타일로 볼 때 검찰 본능으로 민주당을 욱박질러서 선거를 치르겠다는 것 같은데 그것으로 잘 될지 그건 모르겠습니다 어제 이제 국민의힘 상임 고문단 회의가 있었습니다 이순신 얘기가 나왔습니다 열두척 배 얘기가 나왔습니다 많이 다급했나 보죠 공감하기 좀 어렵다 이 말씀이신가요 좀 딱하기도 하고요 결국 국민의힘은 문제가 수직적 어떤 당정관계 이 부분을 좀 개선하는 게 필요하다고 하는데 만약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되면 대통령실에서 좀 더 그립감을 갖고 할 가능성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겠죠 불안하니까 그럴 텐데요 그런다고 해서 잡혀지는 것은 아니죠 모래는 강하게 쥐일수록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가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 보셨겠지만 비대위 중에 특히 국민의힘 기준으로 보면 보수정당 기준으로 보면 2012년도에 박근혜 비대위가 있었고요 2016년에는 황교안 대표가 이제 이끌어왔는데 지금 만약 비대위 한동훈 비대위가 된다면 박근혜 모델이 될지 한교안 모델이 될지 어떻게 보십니까 전망을 좀 해볼 수 있을까요 한쪽은 이기고 한쪽은 좀 졌습니다 네 좋은 질문이신데요 둘의 좋은 점을 딸려고 한 것 같은데 잘못하면 둘의 나쁜 점이 합쳐질 수도 있죠 좋은 점들이 박근혜 모델은 그 당시의 정권과 반대편에 있었던 그러나 차기로 유력시대던 분이었고요 그렇죠 황교안 모델은 정권의 대리인 같은 그런 모델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동훈 장관의 경우에는 두 가지의 좋은 점을 갖고 있다고 보이겠지만 잘못하면 두 가지의 나쁜 점도 나올 수 있죠 필요한 조언 같은 걸 할 수 있을까요 비대위원장인데 제가 뭘 말씀드리겠습니까 어렵다 이 말씀으로 좀 읽혀지는데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정치가 필요하고 또 절망감이 들고 책임감이 든다는데 그만큼 민주당이 잘 못하고 있다 이렇게 또 좀 들리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윤석열 정부가 이렇게 혼미한데 야당이 견제나 대안제시를 제대로 못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특히 국민의힘은 어쨌든 간에 인적 쇄신을 한다고 하고 그래도 소리가 들리는데 민주당은 조금 조용하다 이런 분석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침묵의 단합이죠 단합은 강조되는데 웬만한 문제가 있어도 아무 소리 않고 따라가는 그런 죽음의 단합 같은 성격이 너무 강해서 오히려 건강하지 못한 상태죠 그렇다면 민주당에서 지금 우리 총리님께서 가장 걱정하고 가장 이 부분을 바꿔야 되는데 하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도덕성의 마비죠 네 엊그저께 경실련에서 내놓은 자료를 보니까 민주당 국회의원 중에 전과자가 68명 그렇게 많습니까 네 국민의힘이 22명이니까 3배가 넘는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런지 그냥 거의 매일처럼 뭔가 법적인 문제가 나오고 그래도 그냥 뭉개고 지나가고 이것이 일상화되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국민들이 질리는 거죠 그런 어떤 도덕성의 마비가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뭔가 바뀌어야 되는데 특히 원칙과 상식 혁신계 의원들입니다 통합형 비대위 얘기를 했습니다 그게 해결책이 될 수가 있는 겁니까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마도 원칙과 상식 의원들은 그나마 수용 가능성이 있는 제안을 한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이 지금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죠 특히 지금 이제 송영일 전 대표 지금 구속이 됐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좀 당에서 입장 발표가 정확하게 있어야 된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그래야죠 민주당 전당대회 때 벌어진 일이고요 또 그 사건과 관련해서 최소한 20명의 국회의원들이 연루의 의혹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탈당했다는 이유로 남의 일이다 이런 식으로 한다는 것은 국민들이 보기에 참 뻔뻔하다 이런 생각을 갖게 하죠 뭔가 사과를 좀 해야 된다 이렇게 사과하고 그다음에 연루 의원들에 대해서 뭔가 얘기를 해야죠 그런데 더구나 맨 처음에는 돈봉투 연루된 사람은 공천에서 감점할 것이라고 발표했다가 이번에는 그대로 통과시키고 있거든요 이렇게 막 손바닥 뒤집듯이 뒤집어서야 국민이 신뢰하겠습니까 지금 그런 어떤 사법적인 부분 또 도덕적인 부분 그래서 통합적 비대위인데 또 어제 저희가 임종석 전 실장하고 인터뷰를 좀 했는데요 통합 비대위는 필요하지만 그렇다고 이재명 대표 없는 또 이번 선거는 좀 상상하기 어렵지 않냐 이렇게 또 말을 하더라고요 이재명 대표 없이 또 선거를 하기에는 쉽지는 않다 여러 지혜가 있을 수 있죠 그런데 전혀 생각하려고 노력을 안 하는 것 같아요 어떤 지혜 같은 게 있을 수 있을까요 제가 일일이 말하고 싶지는 않습니다만 조금만 노력을 한다면 해결책은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조금도 노력하지 않으려고 하죠 전혀 노력하지 않는다 이 말씀이네요 어제 김부겸 전 총리 또 이재명 대표가 만났는데 그것을 보시고 실망스럽다 해오던 일 계속한다 저는 해오던 일 계속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게 신당하고도 연결되는 얘기인 우선은 김부겸 총리께서 당에 대해서 무엇을 걱정하고 어떤 충정을 갖고 계신지 저는 잘 압니다 저와 김부겸 총리가 만나서 대화를 한 적도 있기 때문에 그분의 마음 그러고 절박한 생각 다 아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과로 나온 것은 아무것도 손에 쥐어지지가 않네요 그 점에서 실망스럽다고 했고 그것을 지켜보려고 제가 예정됐던 방송 인터뷰까지 취소하면서 기다렸었는데 그래서 취소를 하셨군요 네 아무것도 없어서 실무적인 일은 지속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말까지 민주당에 시간을 주겠다 하는 저의 말씀은 유효하다 이런 얘기를 덧붙였습니다 그러면 연말 얼마 안 남았습니다 이제 곧 진짜 한 10일도 안 남은 상황인데 연말까지 어떠한 변화 어떠한 결단이 우리 대표님을 민주당에 남게 하는 비결일까요 글쎄요 다 알 겁니다 아는데 아무도 하려고 하지 않는 것이죠 제가 공개적으로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통합 비대위 아이디어의 충정에 공감한다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그 말씀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대표직 사퇴도 비슷한 얘기입니까 아니면 또 다른 내용도 있고 비대위라는 것은 대표직 사퇴를 전쟁하는 것이죠 사퇴로 가고 예를 들어서 선거는 지도부를 바꾸는 거니까 아예 바꾸는 걸로 그게 연말까지 된다면 탈당이나 신당을 좀 더 고려해 볼 수 있다 이 부분인가요 대화할 용의가 있습니다 그 부분 있잖아요 예전에 이해찬 대표가 했던 모델이기도 한데 지난 선거 때인데 같이 그때 하셨었는데 이해찬 대표는 물러나서 선거를 같이 가는 방법은 어떻습니까 이해찬 대표는 물러나지 않았습니다 그렇습니까 저와 공동선대위원장 말하자면 공천 같은 거 다 끝내놓고 공동선대위원장은 했는데 당신이 당무 담당 공동선대위원장은 저는 대외 담당 그래서 당의 산림이나 공천이나 이런 건 간섭하지 못하고 연설만 하고 다니는 그래서 한 50군데 지원 연설을 했죠 그런 어떤 모델도 괜찮다고 보시는 건가요 그렇게 해서 지금 이걸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작년 지방선거 민주당이 국회의원 수도 지금보다 더 많았고요 훨씬 많았죠 네 그리고 단합도 했습니다 그리고 저도 열심히 도왔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참패였습니다 줬어요 네 왜 그랬을까요 중도 또는 무당층 표를 끌어오는데 실패했기 때문이다 왜 실패했겠습니까 여러분이 다 아실 겁니다 그러면 그 상태로 가자는 얘기인데 그때보다 지금 중도 무당층의 생각이 훨씬 더 나빠졌거든요 민주당에 대한 생각이 그런데도 그런 모델로 가자 그래서 성공할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게 간판 바꾸는 걸로도 부족하고 이재명 대표가 좀 많이 물러나 있는 게 오히려 그게 맞다 이렇게 보시는 그것은 제가 일일이 말하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민주당의 혁신은 저하고 협상할 일이 아닙니다 민주당 스스로를 위해서 필요한 것이고 지금의 대한민국의 위기를 굽고 가는데 민주당이 어떤 태세로 임할 것인가 국민께 보여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선거라는 것은 최상의 상태를 국민께 보여드려야 그렇게 해도 이길까 말까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냥 이대로 가겠습니다 라고 고집한다면 제가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그럼에도 정말 전임 정부 오랫동안 총리를 하셨고요 또 평생 지금 민주당으로 계셨던 야 이낙연 없는 민주당 이게 상상이 됩니까 네 됩니까 김대중 정신 없는 민주당은 상상되십니까 노무현의 가치가 실종된 민주당은 상상되십니까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이 가꾸어 주신 민주당이 망가져버렸습니다 그것을 그대로 방치하는 것은 우리 세대의 직무욕이라고 생각합니다 민주당이라는 간판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자랑스럽게 여겼던 김대중 노무현의 정신 가치 품격 이것을 누군가 어디선가는 지켜야 하는 것이 더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이 민주당의 김대중 정신이라든지 노무현 정신은 많이 결여되어 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네 어떤 부분에서 이렇게 당내 문화가 획일 문화로 된 적이 없죠 그리고 당시 제왕적 총재라고 했지만 그러나 1인 정당은 아니었습니다 지금은 달라져 있지 않습니까 1인 정당화 되어있다 네 그리고 여러 가지 변화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민주당 당원을 오래 했던 사람들은 우리가 알던 민주당이 없다 아니다 이렇게들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민주당 내에서는 신당 창당 반대가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연판장이 돌았다는 얘기도 지금 있고요 특히 가장 이제 우려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이렇게 분열하게 되면 가장 일 목표가 정권 심판론인데 이게 좀 흔들리는 거 아니냐 이렇게 현역 의원들이나 우려를 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지난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1년 반 동안 지금 민주당이 정권 심판을 제대로 했습니까 못 했지 않습니까 다 민주당도 인정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민주당이 하지 못하는 견제 심판을 다른 쪽에서라도 해서 힘을 보태는 것이 민주당의 이익이 될 겁니다 왜 같이 들어와서 작년 지방선거 참패할 때처럼 그런 체제로 아무 소리 말고 따라가고 이런 식으로 하자는 것인지 저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이것은 분열이 아니라 민주세력의 확장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맞습니다 민주당 지지를 뺏어가자는 것이 아니라 민주당이 얻지 못하는 중도 무당층의 표를 가져다가 나중에 윤석열 정부의 심판 견제에 힘을 합친다 그러면 세력이 더 커지는 거 아닙니까 그럼 결국은 이 신당이 오히려 더 세력이 확장돼서 정권 심판에 더 플러스 요인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대한민국이 위기에 빠지지 않도록 하는데 지금의 양당 가지고는 안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는 국민들께 새로운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이 대한민국이 난파하지 않도록 하는 한국 정치의 안전장치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신당 얘기 나온 김에 지금 이준석 전 대표는 거의 탈당이 공시가 된 것 같습니다 27일 얘기를 하고 있고 양양자 금태섭 제3 지역들이 있는데 만약에 이제 탈당을 하게 된다면 그분들하고 어떤 연합이라든지 같이 할 가능성도 좀 높은 건가요 그것은 나중 얘기죠 나중 얘기죠 네 지금 그 얘기부터 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시기는 지금 너무 좀 촉박하지 않습니까 지금 총선도 지금 얼마 안 남았고 1월이 지금 다 돼가고 있는데요 네 박 변호사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민주당의 의원들은 왜 그렇게 또 빨리 가냐고 그렇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겁니다 정치의 시계와 실무의 시계는 일치하지 않는다 그러면 또 그 부분이 아마 빨리 간다 왜 빨리 간다 이 부분 중에 하나가 좀 현역 의원들이 좀 같이 가야 뭔가 힘을 받을 거 아닙니까 지금은 아직 공천이 아니면 경선이 시작되기 전이니까 그런 부분하고도 좀 연관이 있는 겁니까 의원들은 더구나 이제 선거를 해야 되는 의원들은 고려사항이 많고 지켜봐야 될 일이 많고 판단이 굉장히 고통스러운 시기가 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분들의 스케줄과 실무의 스케줄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얼마 안 남았다고 볼 수도 있는데 이재명 대표하고 이렇게 연락은 옵니까 없습니다 전혀 없어요 숙제를 받았잖아요 김부겸 전 총리가 좀 만나고 와라 또 아마 정세균 전 총리도 곧 만날 것 같은데 그거를 좀 보고 결심할 수 있는 겁니까 거듭 말씀드리지만 변화의 의지가 확인된다면 언제든지 만나겠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어제 김부겸 이재명 회동을 보면 기대를 갖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혹시나 만나자고 하면 만날 의향은 아까 제가 답변 드렸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건 좀 다른 얘기긴 한데 안철수 의원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안철수 의원이 갑자기 오라고 왔어요 국민의힘으로 네 갑니까 제가 그분이 전 그걸 원하신다면 그분 지역구에서 제가 한번 싸워볼까 생각합니다 분당갑에 가서 한번 하시겠다 그렇게 저를 바라신다면 그 방법도 있습니다 그 오라는 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 한때 대통령 후보셨던 분답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현욱 의원이 이건 좀 모독이다 사과해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죠 대구할 가치도 없는 얘기죠 지금 그 말씀 나왔기 때문에 한다면 가진 않고 자꾸 그런 말 하면 내가 맞서 싸우겠다 이렇게 답을 드릴 수 있는 거네요 아이고 뭐 대구하는 것 자체가 좀 이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선거제가 지금 마지막으로 아주 중요한 이슈로 남아있습니다 총선이 얼마 안 남았는데 아직 선거제 두고 민주당은 병립형 회귀한다는 얘기도 있고 또 대선 때 약속 지켜라는 얘기도 있고 어떻게 결정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보십니까 네 연동형을 지켜야죠 네 왜냐하면 민주당은 오랜 세월 동안 다당제를 지지했습니다 그리고 그 소수 정당을 우군화해왔습니다 게다가 대선 공약 중에 하나가 연동형 지킨다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그걸 갑자기 병립형으로 돌아가겠다는 것은 민주당의 오랜 입장을 뒤집은 거고 또 본인의 약속까지 뒤집는 겁니다 그렇게 자꾸 뒤집어가지고 국민의 신뢰를 어떻게 얻습니까 그럼 연동형으로 간다면 위성정당 부분 어떻게 해결이 됩니까 위성정당 포기를 전제로 해야지 그러면 이제 돌려보면 차이가 많이 난다고 국민의힘하고 그렇게 감소하더라도 해야 된다 이렇게 그러나 신뢰를 잃어서 생기는 손해 이것도 함께 계산을 해야죠 손해가 생기는 것 같더라도 약속은 지키겠습니다 이러면 오히려 신뢰가 회복되고 더 특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인터뷰 시간이 너무 짧습니다 좀 더 많은 얘기를 좀 듣고 싶은데 혹시나 또 중대한 또 기로에서 한 번 더 스튜디오에서 말씀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예 나중에 보지요 알겠습니다 자 인터뷰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